신라 4대 탈의 이사금 14년 백제 내침하니라 열심 넉사 해년 서기 70년 일백백 건널제 올레 침노할침 백제가 침범하였다 탈의 이사금 17년에 외인 침목출도 하니라 열심 일곱칠 해년 서기 73년 외나라 외 사람인 외인이 침노할침 나무목 날출 섬도 목출도를 침범하였다 왕견 각간 우오 어지하나 불극하고 우오 사지하니라 임금왕 보넬겸 보넬견 여기서는 하여금견 사동으로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불각 방패간 기두 까마귀 오 각간은 배슬이고 우오는 사람 이름입니다 막을 어 갈지 임금이 각간 우오로 하여금 맞게 하였으나 보넬견은 사동으로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한일불 이길극 이기지 못하고 기두 까마귀 오 죽을사 갈지 우오가 전사하였다 각간은 신라베슬 17등급 가운데 차체입니다 신라 4대 타레이사금 14년 서기 70년 백제 내침하니라 백제가 침범하였다 타레이사금 17년에 서기 73년 외인 침목출도 하니라 외인이 목출도를 침범하였다 왕견 각간 우오 어지하나 임금이 각간 우오를 우오로 하여금 맞게 하였으나 불극하고 이기지 못하고 우오 사지하니라 우오가 전사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을 하여금 2stream 22